제빈이가 너무 까불까불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신가 보다 그치 어 제빈 생각은 어때 너도 그런거 같아요? 알겠습니다 까불까불 하지 않으면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선생님이 뭔가 아 기억이 아직도 안나요 어 숙제를 했는데도 기억이 안나면 숙제를 더 해야 되겠다 그치 맞춘거 빼고는 다 기억이 안나요 스펠링은 다 외우지만 아직 스펠링은 다 기억이 안나요 잠깐만요 자 시작 배운 걸로 얘기해주세요 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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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자꾸 후래 뭐 할때마다 틀렸구요. 만 만 만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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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nds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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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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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th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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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틀린 게 한 세 개 정도 있었어요. 두 개는 확실히 틀렸고 한 개는 왔다 갔다 했구요. 그래서 선생님 이제 시험 치면 되겠죠? 쓰기 시험 두 번째니까 이번엔 100점 맞아야 되겠지? 그쵸? 예 준비하시구요. 그 다음에 오늘 복습할 거는 뭐예요? 수고? 예. 굴렀어요. 오늘 몇 호 했어요? 근데 구호야. 뭐의 구호인지도 알아야죠. 가서 책 가져왔네. 어떤 책이었어요? 복하였어요. 뭐야 레벨 A였어요. 레벨 A였잖아. 그러면 클래스 카드 어디 들어가야 돼요? 웅진 A 들어가야 되겠죠? 거기서 몇 호 해야되요? 9호. 그쵸. 9호 복습해야 되겠죠. 자 일단 시험부터 여기다 둘 테니까 준비되면 가져가서 시험 치시구요. 그 다음에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구요. 아버님 말씀대로 오늘 A의 9호 공부하고 나서 가도록 합니다. 아우. 아니요. 감사합니다. JIya. 감사합니다.